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입니다 치유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목회 선교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수요 치유의 저녁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 또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치유의 얼굴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국말로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굴, 얼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즉 얼굴이란 영혼의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에 의해서 7천여 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상태나 또 감정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색이 변했다던가 또 얼굴을 가렸다던가 얼굴에서 빛이 난다던가 이런 얼굴들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57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또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이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이 한 인격체에 감정이나 기분 또 성격을 표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도 그 이름 히브리어는 얼굴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둥글게 되어 있는 떡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10편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원했고 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 영원토록 자신을 지켜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있는 곳이 곧 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상상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얼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했던 그 생각들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유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리비를 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비를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을 보고 믿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오병 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또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물 위를 거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더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 하반절을 말씀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 상상 속에만 있던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즉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또한 모든 시당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꿈에서라도 만나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얼굴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얼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당에 걸려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얼굴들을 봐왔지만 그에게 이 성당에 걸려있는 많은 그림들 예수님에 대한 얼굴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그린 성화는 그리스 로마의 신처럼 근육질에 위험 있는 표정 머리에는 후광이 있고 현실적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인간의 삶 가운데 실제 하셨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과 닮은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이 얼굴을 여러 작품으로 남겼는데 오늘 보시는 이 얼굴은 베를린의 달랜 미술관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그림만이 진품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평범한 한 유대인의 청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은 이 표정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표정인가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시고 또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대화하시는 예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 같은 예수님으로 그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이 고난 중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명성 있는 화가였지만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읽고서야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며 여러 성화들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물질을 추구할 때는 돈이 되는 그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가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마지막에 그 곁에 남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매우 평범한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 할 만큼 그는 빛을 잘 이해하고 그림에 그것을 표현했는데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조명에 의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스스로 나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빛된 존재인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보는 자 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보는 자는 그의 얼굴도 빛나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고통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다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주변의 이 어두운 부분들은 인생의 어두움,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도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빛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한 10편 31편 16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실 때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렘브란트가 얻었던 그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얻을 뿐만 아니라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시는 얼굴입니다 우시는 얼굴 두 번째 그림은 제임스 티스가 그린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우시는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옆모습에서 온몸으로 슬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웃음보다도 울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 한 사람, 한 친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육신이 부패해가는 곳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란 한계,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죄악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또 가난, 여러 가지 슬픔 삶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패함, 인간적인 한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울음 뒤에 그냥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세만에서 흘리신 눈물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부원하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향한 눈물 뒤에는 나사로를 살려내 한 개인을 부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 뒤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시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울며 예수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웃으시는 얼굴입니다 세 번째는 웃으시는 얼굴입니다 다음 그림은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회, 우리 광림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그림과 많이 비슷한데 이 그림은 1973년도에 캐나다인인 윌리스 휘틀리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 그림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미국인인 라이플 코작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다시 그려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랑하고 알려지게 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 광림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창립 60주년 때 박정 권사님이 이 그림을 입으로 입에 붓을 물고 그려서 로비에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방선물로 각 가정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파한대소 하시면서 웃으셨을까요? 성경에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편 2편 4절을 보면은 세상의 군항들의 대적 그들의 꾀에 앞에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또 권력을 보시면서 비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오늘 그림처럼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림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웃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웃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웃으라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웃고 살라 이 세상을 비웃고 살라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 유혹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웃음은 세상을 이기는 웃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웃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세상 가치를 앞서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웃음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무엇에도 억압되지 않으셨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그림의 원래 제목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해방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 리스트인 엘레나 프렌시스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기쁨을 표현하는데 웃음만큼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할 때 또 힘이 없을 때 세상에서 소외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우울함과 무기력 또 좌절과 포기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웃으시는 이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웃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다가도 목이 뒤로 넘어갈 듯 웃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함께 이처럼 웃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웃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웃음의 의미는 우리 최후의 승리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후 승리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지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배부름을 얻고 지금은 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최후에는 웃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욕기 8장 21절 말씀에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웃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웃음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 또 마음의 행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이러한 웃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웃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 비판이나 불안, 자기 방어 웃어도 진실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웃는 사람들 다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우리의 최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실 속에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을 우리 입에 즐거운 소리를 우리 입술에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옹졸한 마음들, 가식적인 마음들, 불안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결되고 최후의 승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함께 나눴는데 마지막 하나의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분노하시는 얼굴입니다 분노하시는 얼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얼굴 또 위로하시는 얼굴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얼굴 웃으시는 얼굴 또 우시는 얼굴도 있지만 화내시는 얼굴 분노하시는 얼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온화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얼굴은 화내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에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이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뭔가 당장 화를 내시고 혼내실 것만 같습니다 또 한 손으로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뭔가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입을 벌려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 그림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의 기숙사 방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구해온 그림인데 이 그림은 리노 폰데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부패한 정권, 빈곤의 문제,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노하신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성정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처럼 필리핀의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이 폰데본이라는 화가가 그려서 교회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이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 방에 걸어놓은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었습니다 본인이 필리핀을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적당해 보지도 않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칭찬만 받고 살았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의 숨겨져 있던 죄, 가식적인 모습들, 보이지 않는 교만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한다 나를 깨우쳐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만 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곧 자신을 바로 잡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여러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성스러워할 것,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또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 부패에 있을 때 이처럼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급하게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손으로 우리를 지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면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웃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웃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신 예수님 많은 예수님의 얼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병든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치유되며 참된 구원의 길을 얻으며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순간순간 모든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통해서 또 오늘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치유와 회복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얼굴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시며 때로는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으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